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아우라 이것은 프라이데 이것은 신비 이것은 신비 저희가 한국에 온 지 3일 됐나? 네 3일 됐어요 근데 엄청 엄청 난리 났더라고요 데뷔주라고 아세요? 알죠 아세요? 아세요? 한국 지금 난리 났어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i this is 성빈 안녕하세요 저는 춤을 맡고 있는 임성빈이라고 합니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웨이브 타면서 돌리고 그 다음에 목을 쓰라고 아 이거 치명적인데? 섹시한 춤 무 나의 리듬에 올라타운 브루 우린 보지 않아서 사이클 와아 하이 This is 현태 업네임에서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막내라고 현태입니다 와아 매력!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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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현태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과 황금 전략을 맡고 있는 리더 서은이라고 합니다 됐어 전략은 완벽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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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로맨틱 흥믹하게 팀을 추시네 기타 추시네 허리 안아버리지 택시 비교 너무 예쁘네 고마워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가 똑같이 이렇게 찍어요 아 진짜 천출이랑 분위기가 너무 총리하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